펀펀투데이 3부 함께 갑니다. 양말 세트 걸고 우리 김금희님 부산에 사는 55세 직장인이시고요. 캐런마켓 닉네임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목이 딸의 옷이랑 신발 남편 낚싯대 갑니다. 일단 저는 이 이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인성씨가 우리 김금희씨에게 닉네임 바로 왔습니다. 금희야 오기야. 좋지 않아요? 뭔가 물건도 관리상태가 좋을 것 같고 금희야 오기야 이인성님 양말 세트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낭만닥터 김사부의 인기와 더불어서 또 갑니다. 이제 다시 이분이 옵니다. 유블리씨가 한석규씨 버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낭만이 별건가? 낭만이 별건가? 아 좋아요. 유블리님 양말 세트 드립니다. 이영인씨 금희의 금희환향 아니 뭔가 고민하신 느낌은 드는데 캐런마켓은 약간 이런 식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이영인씨 약간 너무 좋은데 양말 세트 보내드릴게요. 근데 약간 캐런마켓은 좀 뭐랄까 약간 가벼우면서 뭔가 좀 눈이 가는 그런 닉네임. 그냥 봤을 닉네임을 찾아서 물건을 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딱 닉네임 봤는데 이름이 뭔가 귀여우면서 온도가 높아. 그럼 좀 이제 신뢰가 가거든요. 요런 가벼운 거 좋아요. 이동권씨의 파라파라퀸. 좋지 않아요? 파라파라퀸. 좋아요. 이동권님 드립니다. 요런 거 좋아요. 가벼운 거. 강영주씨 뽀갈금이. 그리고 약간 부산에서 입소문 내는 거야. 그래서 딱 팔고 거래 완성되면 뽀갈 해버려. 닉네임 뽀갈로 가고. 강영주씨 드립니다. 남규민씨가 솔직히 말아서 제일 믿음직한 이름은 이거예요. 하시면서. 부산 55세 김금희. 요거는 왜냐면 당근에서 이거 이름 걸고 이거 물건 파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부산 55세 김금희하고 밑에 계좌번호까지 넣어버려. 남규민씨 드릇. 요런 거. 요런 거 가볍고 좋아요. 오정진씨. 금희뽀짝. 금희뽀짝 이런 거 딱 좋아요. 좋습니다. 이승종씨. 맥개고. 요거는 재벌집 막내아들 느낌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맥개고도 괜찮네요. 가볍고 좋아요. 이승종씨 드립니다. 아 현준씨는 진짜 좀 해보셨네. 이게 지금 임의로 따님 옷 사이즈를 지금 이렇게 좀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만드신 것 같은데. 요런 게 지속적 구매 일어나죠. 부산 55사이즈. 요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부산으로 하셨는데. 만약에 진짜 사시는 곳이 해운대다. 해운대 여자 55사이즈. 닉네임 이걸로 쫙 하잖아요. 옷이 괜찮다. 파는 게. 그러면은 뭐 그냥 싹 다 사가요. 사이즈 맞으면. 김현준씨 드립니다. 하나만 갈게요. 이거. 9866님. 멜로디 있는 거 처음 와가지고 너무 신나네. 금희씨잖아요. 금희씨.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당근처럼 드립니다. 아 원삼씨 좋네.